한글자막 너무 가까워 뭐가? 아니 난 눈을 안 보고 있는데? 아 왜 안 봐?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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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 봐? 그럼 내가 볼까?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가 볼까? 아니야 아니야 싫어 왜? 저기요 촬영하셔야죠 이제 이걸라고? 다음 컷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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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기서 좀 아이고 개리로 묘하다 이걸 다 씹어서 불면 돼요?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아니지요? 네 아우, 더 씹어야지 크게 몰라요 이 와중에 옷이 엄청 짧지 진짜 이런 것도 잘... 평상시에는 못 입겠다, 그치? 평상시에 입고 나왔어, 내가 데이터를 입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? 나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? 이런 스태프 입고 다시 사 입고 어디 입어야 될 것 같고 파보니까 입고 눈은 계속 나 지금 진짜 이쁘긴 하던데 그래, 아무나 소환 못 하는 거야, 저거 너무 가까이 붙잖아 가까이 붙자, 그냥 그냥 가까이 붙자 이만큼까지 하나 더 먹어야 돼 이만큼 물어도 가까이 붙어, 여보 하나 더 먹어 한 번 연기 한번 연수 편히, 타이블이 맞았는데 저기 이렇게 등장, 어디? 으핳하하 이게? 으핳하하 Got it 이 사진은 되게 예쁠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붙었어 그거, 저거, 저거 그거, 저거 그렇지 알았어, 알았어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다시 오, 멋지다 지금데 지금 단물이 다 빠진 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잘 나온 게 있는 거 같아 다음 옷 마지막인가? 이제? 마지막 우상만 남았나? 마지막 잘했어 나도 잘했다고 빨리 해줘 잘했어 응응응 아유, 애교 아유, 애교